최고의 플레이 예 아 뭐야 아 뭐야 혜택이잖아 뭐야 딜러 좀 못 추시니까 형님? 응 응 어 아 요즘 title白 잘 할수도 있고 그는 실력이 달려 있겠지 흑올림 안녕하세요 xp 5,000원 정말 깨끗합니다 한주!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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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 겐지! 아이쿠 트랙!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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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겐지 보좌! 오케이! 밀고 내려가요! 한주 조심하시고 한주! 한주 보좌! 한주 보좌! 2층 한주 보좌! 아래로! 화물 밀어요! 화물 밀어요! 한주 머리 위에 한주 보좌! 한주 왼쪽에 보좌! 한주 다운! 오케이! 나이스! 에너지 마이 차스! 겐지 보좌! 디바 들어왔어요! 디바 보좌! 디바 거쳐! 화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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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오케이 원숭이 다운! 디바 디바 뽑아요! 아나! 아나! 오른쪽 위에 보좌! 개 픽 개 픽 개 픽!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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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조조! 한주 한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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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라인 미쳤어 딜러다 랜다 미쳤어 라인 여러분 화물이 여러분을 원하고 있어요 한조 오른쪽 위에 구조와 개피 오른쪽으로 몰렸어 얘들 초월 86% 원숭이 부조와 미친 간다 초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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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원숭이 오케이! 망치 좋았어 원숭이 어 뭐야 뭐야 루시 비빌려고 각재는데 네잇 간 듯 자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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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실드 빠짐 한조 한조 부조와 한조 반피 개피 나이스야 수면집 빠졌고 안아 겐지 부조와 겐지 부조와 자리야 이건 의심이 안돼요 한조공 한조공 화물 화물 한조공 상대 너 피 회복이 너무 안된다 악 미친 악 악 pouvaituras od previously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빵빽빽빽빽빽빽빽 빽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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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살짝 기다렸다가 상대 겐지 잘렸으니까 바로 싹 들어가면 되겠네 상대에 자리아 궁 있어요 한조 궁은 없고 겐지 궁 없고 자리아 궁만 있음 호! 자리아 궁만 조심해요 저 초월 없음 초월 80퍼 초월 좀 빨리 치울게요 초월참, 초월참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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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빠졌다 조져! 자리야, 자리야! 두비두비두비두비둔, 오른쪽 방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조페, 한조, 한조 한조, 머리위에 보좌! 나이스야 왼쪽, 왼쪽 입꼬막아야 입꼬막아 어허 오케이 화이트 나이스 네 팀보 터진듯 저 딜러 좀 주시면 안 돼요 딜러 좀 주시면 안 돼요 저 딜러 좀 주시면 안 돼요 지만 딜러 줄 생각 없어 우리 딜러들이 저 딜러 좀 주시면 안 됩니다 민자로 저랑 팔씨름 하신цо 어째 긴장되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 딜러 잘하긴 하네 느낌이 또 한 저 날 것 같음 솔져 솔져 1개야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주cję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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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어딨죠? 밑에 키워야 안되는데? 오른쪽 오른쪽 애들 오른쪽 2층 내려갈까요? 뒤로 내려갑시다 여러분 뒤로 내려갑시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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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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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로 하세요 아악 손자님 손자님 뒤로 빠져야돼 저희 루시오 밖에 힐러 없어요 루시오한테 딱 붙어있어요 근데 이거 반벽이 꼭 깨져 역경은 변화의 기회요 상대 위도우 나옴 솔져 위도우 솔져 위도우 솔져 위도우 호그 디바 루시오 아나야 위도우 밑에 있어 오케이 위도우 다운 밀고 들어가요 이거 밀어버려 그냥 밀어버려 어 우리 제자타 차야 뒤에 제자 아따 아따 뒤에 화물 화물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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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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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 갈고 이지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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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가 패 오케이 오케이 저 이제 딜러 이거 메달이 없는데 저 이제 딜러해도 돼요 그러면 저 딜러 가려고 오고치 한단 말이에요 끄 히 히 히 히 어 데바 올라왔어요 데바 반피 자리야님 케어 안돼요 거기 오 구슬은 드렸는데 위도우 머리위에 겐지 구슬 줘 겐지 겐지 오케이 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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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궁각 궁각 구슬 안떨어지게 잘 간수하시구요 호그뽕 호그뽕궁 아 디바 디바 뽕이네 뭐야 솔저 뒤에 솔저 뒤에 뒤에 2층 우리팀 기지 솔저 아까 발소리 들린다 했더니 뒤로 왔어 헥 솔저 쫓아내 호그 뒤돈다 호그 뒤돈다 호그 오른쪽 방으로 뒤돌라고 각재형 루시오 부자 루시오 부자 하물 호그 호그 뒤에 하물 오른쪽 방 호그 오른쪽 방 아 맥프리딜 맥프리딜 아 나 개피 나 개피 아 아 제 한타 개피 으아아악 으악 뜨린 뜨린 히히히니 으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뭐야 솔저 솔저 아직 살아있었나 아 오바야 호그 모지와 우리 겐지님이 구슬 못 들어가야 디바 모지와 솔더도 들어왔어 아유 솔더 미친 솔더 왼쪽 방 솔더 개야 자식은 뒤져라 아 뽕호그 너무 아파 맥크리 왼쪽 방 힐킷 방 힐킷 방 힐킷 방 2층 너프 엎드려 오케이 나이스 어 또 곧잡니다 또 화물입니다 계속 화물은 내가 지킨다구 걱정 말라구 디바 디바 부조아 위도우 나왔어요 위도우 위도우맥 숨브라뺨 호그 부조아 디바 디바 부조아 솔저님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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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 끝 오케이 나이스 용이 니가 된다 위도우 오른쪽 2층 힐킷 위도우 1피 앙 호그아 아 아 루시오팅 위도우 2층 왼쪽 2층 아 아 잡았어요 호그호그 또 왼쪽 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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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차 아까부턴 나한테 왜이래 치료를 부탁한다는데 어디있어 아 여기있네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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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인사 못한다 이 자식아 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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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맞네? 우와..무습 맨날 만날 때마다 핵쟁이가 있냐? 얘도 핵이잖아 또 핵이야? 또 핵이야?